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투자 개발 사업에 동참하고 자잘하게 속을 썩혀온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분담금을 낼 예산이 없다며 미적미적 납입을 미루고 분담금 축소를 원한다며 종종거리면서도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인도네시아 때문에 분담금이 차곡차곡 쌓여갔는데요. 그런데 그 속 섞이던 시간에 대한 더 큰 보상을 한국이 노려볼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시재기한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이었죠.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2018년 분담금 1987억 원과 2019년 상반기 분담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분담금 실무협의 끝에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밝히며 양측은 인도네시아가 kf-21 체계개발비 8조 8천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약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전체 분담금의 약 30%를 현물로 납부하기로 하면서 그 현물이 무엇이 될까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물은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타진해볼 대상은 무궁무진합니다. kf-21 개발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신형 전투기에 투자할 만큼 여력이 있는 나라도 아니면서 대뜸 끼어든 인도네시아보다 선진적인 나라와 합작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k9, k-50 천무등 k-방산이라고 뜨기 전까지는 한국의 방산은 소총류나 탄약류, 트럭류, 군복 장구류 정도나 팔던 변두리 수준의 방산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방산이 뜨기 전 득보잡 수준 일적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 방산 물품을 사가던 나라로 최초의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만들었을 때 이를 제일 먼저 구매한 나라입니다. 이런 인리의 과감한 첫 스타트 끈기는 이라크, 필리핀 등 국가들이 t-50을 보다 부담감 없이 선택하게 하는 큰 디딤돌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1조 원에 가까운 훈련기 교체 물망에 이 블랙이글이 올라가 있음을 생각하면 눈앞에 오고 가는 단순 거래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한 자국이 운용 중인 두 척의 209급 대규모 성능개량 사업을 원제작사인 독일의 hdw사에 맡기지 않고 대한민국 해군과 대우해양조선 능력과 기술을 믿고 핵극으로 보내 hdw사의 반발과 방해 공작을 집요하게 받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성공적으로 두 척의 209급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를 끝내자 이를 계기로 한국의 잠수함 건조 운용 유지능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고 이후 대우조선의 독자 설계 모델인 209급을 바탕으로 한 대우의 독자 모델인 dsm-1400 세척에 대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 당시에는 한국 해군의 잠수함은 면허 생산한 독일의 209급과 212급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209급을 바탕으로 한 계량형이라고는 하지만 자국 해군도 운용을 하고 있지 않은 설계도상 잠수함을 계약한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대우해양조선은 또 이 실적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 위주로 열심히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kfx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한창 개발 타당성 여부로 옥신각신하던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가 mou를 작성하며 등 떠밀려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이었습니다. 2010년 당시는 쌍발이니 단발 t-50 발전형인에 하던 때로 말 그대로 현재의 보라매를 떠올릴 수조차 없을 수준에 과감하게 돌진한 것이죠. 이후 2014년도에 개발대안협상을 진행을 하게 되고 2016년부터 1조 7천억에 달하는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계약을 한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인도네시아 2017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기 시작하고 2018년 초에 모든 외환지출을 동결시켜버리고 여기에 2018년 3-4분기쯤에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루피와 환율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결국은 2019년도부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 kfx 사업 분담금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외화 부족으로 인해 분담금 축소 또는 현물 대체 요청하게 됩니다. 2020년 1월쯤에 1,300여억 원을 송금하는데 당시 인도네시아의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성이었습니다. 2021년 현재는 인도네시아 외환 사정은 최악이고 코로나로 인해 국방비도 6억 불을 삭감할 정도로 어렵고 경제를 떠나 외환 보유 상황도 좋지 않은 인도네시아가 현물이라도 이 분담금을 지불하겠다고 나서며 kfx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물이라는 말에 악을 떼지만 대체적으로 현물 거래 시에 국제시세보다 싸게 받아오는 데다 지금 같이 수입 다변화를 해야 할 시에 저런 조건이면 우리나라에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체급상 거대 시장지역 강국이 될 것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정치군사 경제적으로 묶이면 묶일수록 이득인 것은 오히려 한국으로 수도 이전 관련 인프라를 한국 기업에 유도하고 시장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 협력 등 한국의 우호적인 인위와 보람의 건으로 굳이 얼굴 붉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kfx는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 기체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규모 경제 운용 능력이 더 관건입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현물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kfx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한국은 더욱 반색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부터 인도네시아의 잠재력을 알아봤던 우주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협상을 통해 어쩌면 인도네시아로부터 한국이 보유할 수 없었던 적도 인근 우주기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회로 한국의 국방력이 비약적으로 오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전체 사업비의 30%인 5,100억 원어치의 현물 납부로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15위의 넓은 영토를 가진 영토 대국으로 그만큼 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죠. 당장 세계적 대란이 터진 요소수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적도의 나라인 인도네시아는 로켓발사의 천혜의 요지지역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김승조 박사는 무려 10년 전에 적도 부근인 인도네시아의 우주발사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우주로 로켓을 쏘아올릴 시 고려해야 할 발사가 때문입니다. 모든 우주로켓은 충분한 속도를 얻기 전까지 수직으로 비행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평에 가까워지는데 지구 궤도 인공위성을 올려놓기 위해서는 영도에 가까운 수평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2, 날아가는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땅으로 로켓 부품이 떨어져 인명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 것인데요. 또 이렇게 발사각을 고려하다 보면 로켓을 쏘는데 제약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적도에 가까울수록 발사각이 넓어지고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발사각이 줄어드는데요. 북반구에 위치한 한국 땅에서 발사각을 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남 고흥 나루우주센터는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이지만 발사각이 15도밖에 안되는데 설상 가상 한반도 인근을 지나다니는 선박과 항공기가 많다 보니 발사 시점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나라가 적도 부근은 아니지만 적도 부근에 프랑스령으로 설정한 우주발사장으로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요. 기아나 우주센터는 남미의 기아나 크루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도 동양 역방향 경사각으로의 발사 방향이 모두 열려있는 적절한 해안선 구조에다 적도에 매우 근접한 저의도라는 점까지 전세계 로켓 발사장 중 입지 조건상으로 여기보다 나은 곳은 아직 없습니다. 이 탁월한 위치 선정 덕분에 프랑스는 이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남미 식민지가 대거 독립하는 와중에도 프랑스가 남겨놓은 이곳 덕에 유럽의 자력 우주 개발이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2월 18일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된 세계 최초의 환경감시 정지 궤도 위성 천리안 위성 투비를 바로 남미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해서 발사 약 31분 후 고도 약 1630km 지점에서 아리아노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었고 이어 약 6분 뒤에 호주 야사라가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우리 우주학자들은 우리만의 우주발사장을 무엇보다 소망해왔다고 하는데요. 만약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섬 중에 하나를 이 우주발사체를 위한 곳으로 제안해 성사된다면 한국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우주발사장은 중국이나 일본이 타격하지 못하는 원거리 군사 거점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현재 항공산업을 항공우주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반색하고 나설 것이 200%인데요. 우주발사체의 최적의 요지인 프랑스령 기아나가 프랑스 본북과 유럽연합 전체에게 유충지 대접을 받는 것을 보더라도 국가 이미지에도 좋은 윈인 작업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인도네시아는 부진한 경제를 관광사업으로 모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발리섬 관광객이 뚝 끊겨서 울상인데요. 두 나라가 서로 기존의 신뢰보다 더한 신뢰로 손을 잡는다면 각 나라가 골치 아파하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어 두고두고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kf-21 미납된 분담금 대신에 우주발사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섬을 한국이 제공받는다면 100톤급 재사용 액체 추진 로켓을 개발해 날개가 달리고 한국의 국방력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해집니다. 현재 오직 미국만이 보유한 일명 재사용 로켓 펠콘 시리즈 이후 낭비되었던 예산이 줄어들어 인공위성이나 우주탐사선의 발사량이 급증하며 본격적인 우주개발이 시작된 이때 미국의 뒤를 바짝 쫓는 우주강국이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관계자들도 직접 찾아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우주발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자며 비공식적으로 타진하며 우주항공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기술력이 미비한 인민은 한국에 도움을 청하지만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잃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양국이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잘 타협해서 부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